인터뷰할 때 보니까 그렇게 수줍음을 많이 타시더래요. 아니 낯가림이 실제로는 심하시다면서요. 말도 부끄러워서 못하신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연을 잘하세요? 그게 저도 미스테리예요. 사실은 제가 분장을 안 하면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렇게 말도 없어요. 누가 와서 인사만 해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막 돌리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옷만 입으면 사람들이 일단 눈빛부터 틀려진대요. 말투도 틀려지고 벌써 이렇게 다리도 쩍 벌리고 앉았는데 이게 버릇이 돼서 그게 참 미스테리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머리에 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이 내려오신 것 같아요. 저를 아시는 같은 동료분 아주머님들이 저만 보면 우리 제수 씨는 어떻게 각설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숫기가 없어서. 그리고 또 공과 사는 구별해야 되니까 저희가 부부다 보니까 눈만 마주쳐도 싸우잖아요. 싸우면 싸울 때는 팍 터지게 싸워요. 둘이 그러다가 한 5분 뒤에 무대를 올라가요. 올라가면 또 태도가 싹 벗겨.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공연하고. 그럴 때 보면 참 팔짱가 보다. 이게 팔짱은 그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칠도 씨도 같은 생각이세요? 네. 똑같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분장만 주우면 얼마나 잘생기고 예쁘신지 몰라요. 특히 젊은 시절 결혼사진 보면 이런 선남선녀가 따로 있었나 싶어요. 저희가 특별히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도와 삼순이의 결혼사진입니다. 이랬다니까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되셨습니다. 칠도 씨 그냥 너무 좋으신가 봐요. 엄청 흐뭇하고 계신데 내 짝꿍 우리 삼순이가 언제 제일 예쁘세요? 언제 제일 예쁜 때는 집에 없을 때가 제일 예뻐요. 아주 솔직한 대답이에요. 농담이고요. 진짜 솔직히 이 분장을 해서 그렇지. 이 분장을 벗으면. 벗으면 진짜 예쁘고. 또 제가 이번에 공연할 때 과로를 해서 쓰러져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수술을 받았는데 진짜 병실에서 누워있다가 새벽에 잠깐 눈을 떴는데 옆에서 딱 엎드려서 간호를 해주면서. 잠도 못 자고. 침대 그. 간이침대. 간이침대에서 엎드려서 자는 모습을 보고. 진짜 나의 환상의 짝꿍은 여기 있구나. 하늘의 천사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한마디 하셔야죠. 삼순이 씨도. 약간 눈물 나시나요? 눈물은 안 나고요? 저는 우리 신랑이 제일 예쁠 때가 언제냐면. 비록 얼굴도 잘생겼지만. 더 예쁜 데가 있다. 샤워하고 나오면 궁뎅이가 그렇게 예쁜 것 같아요. 어쩌고 그렇게 예쁜지. 이분들이 또 나랑 놀이하던 버논씨 나옵니다. 그리고 더 예쁠 때가 있어요. 일 끝나고 나서 내 손에 돈 좀.